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비 투입의 적정성을 이유로 서해선 삽교역사 설치 중단을 지시하면서 예산군이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철도역사건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삽교역의 경우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들여 건설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 추진의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예산지역 사회단체들은 건설비 갈등으로 인한 삽교역사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예산군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는 2026년 역사 완공에 문제가 없다면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삽교역사는 당초 서해선 노선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다가 전임 양승조 지사가 지방비를 투입해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